바람 안 튀고 바람 안 튀고 아 맞다 맞다 그게 다녔데 이제는 너무 그딴 너무 구체적이어졌다 외모가 아니야 외모가 아니라 딱 봐도 아픔이 있네 아픔이 있다 아픔데 누가 아픔이 있었어 바람 일단 일단 첫번째 바람 안 피고 어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제가 일할 때 좀 이렇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 누구냐 간섭을 하고 진짜 그건 나빠 엑스야 엑스 욕 한번 해줘요 우리가 네 니다 붙끼야 니다 붙끼야 니다 붙끼야 니다 붙끼야 와 ㅋㅋㅋㅋ 니다 붙끼는 짜파이 다같아 감사합니다.